이번에는 A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 보세요. 3도와 4도, 7도와 8도를 반응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A플랫, B플랫, C, D플랫, E플랫, F, G, A플랫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플랫이 4개나 붙게 됩니다. C, M, R, E 이렇게 4개의 음에 플랫이 붙게 됩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3도와 4도가 반응이 되고 7, 8도가 반응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확인하셔서 A플랫의 스케일의 구성음이 어떻게 되는지 A플랫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을 정확히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